제목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기도하면 조지 밀러 아닙니까? 그죠? 잘 아시죠? 5만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나이가 93세에 하나님 곁을 갔는데 어릴 때 원래 어릴 때는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이렇게 슬슬 훔쳐갔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토요 저녁 기도회에 기도회를 우연찮게 참석했는데 본인이 기도한 건 아니고 누군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모습을 보고 회심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사명을 가지고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만듭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이 고아들을 태워해주고 돌봐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이랬어요. 나는 기도로만 이 고아원을 운영할 것이고 고아들을 챙겨주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고 기도에서 들어오는 것만으로 고아들을 챙겨줬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은 돈이 얼마라고요? 7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 되나요? 그렇죠? 이게요. 1800년대 중후반, 중반대에요. 중반대. 1800년대 중반에 100억 원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돈을 얼마 더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만 들어온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데요. 기도로만. 기도했더니 누가 갖다 주고. 기도했더니 누가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돌봐줬던 고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5만 명. 15만 명.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도로만 지금 본인의 사역을 감당해내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기도했던 내용들을 꼭 어떻게 했대요? 기록했대요. 박지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고 있죠? 제가 계엄 예배 가서 이거 얘기했거든요. 기록하라고. 기록해야 돼요.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록했더니 나중에 살펴보는 거예요. 아니 5만 번인지 어떻게 알아? 세 봤어? 네. 세 봤어요. 다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뭘 기도했는지 계속 기록하고 그게 이루어졌는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해보니까 몇 개? 약 5만 개. 그리고 때로는 보니까 기도가 늦게 응답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없어진 적은 없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아요?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아니 이렇게까지 되는데. 그렇죠? 이게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자.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진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 얼마 전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도가 도끼비방망이라고 생각해요. 도끼비방망이 아시죠? 금 나와라 뚝딱하면 뭐 나와요? 은 나와라 뚝딱하면 돈 나와라 뚝딱하면 기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애매해지네. 얼마 나왔다고 아까? 아니 얼마 얼마. 액수가. 100억 원. 750만 불. 그렇죠? 기도했더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면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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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뭐냐면 금 나와라 뚝딱은 은 나라 뚝딱. 저는 진짜로 기도가 도끼비방망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도끼비방망이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방법. 도끼비방망이가 능력은 있어. 문제는 사용법이 있어요. 사용법이. 요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래요? 믿고 기도하래요. 믿고. 그러면 믿고 기도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또. 믿고 다 기도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 여기 오예배 때 본 거 영화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올마이티. 그렇죠? 보셨잖아요? 기도 다 구하니까 세상에 난리 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필요한데 안 좋은 걸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들어주냐고.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거는 전제이나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구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개세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잔을 치워주세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한 거예요? 안 거한 거예요? 안 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참 세 번을 하나님하고 쇼부를 치다가 나중에 결단이 되셨어요. 됐다. 그만 가자. 왜요?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거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싫었던 그 십자가의 사명이 이제 할만 하시거든. 제자들한테 가자고 하잖아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고 구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저도 이제 이런 기도들을 해보고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만 저도 많은 거 경험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많은 거 경험했어요. 심지어 지금 터키 가야지. 태국에 제 동생 선교사로 나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은 기도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고치니까. 기도하면요. 믿음의 은사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일단 절 질러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수습하는 거죠. 수습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되면 이런 얘기 안 하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서 가면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도 또 하나님이 거기다 해나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어. 그랬더니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런 적 있죠? 내가 이걸 왜 구해? 막 이러면 있잖아요. 집에 가서 정신 차리고 아유 죄송해요. 이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구했더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누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니까. 누가 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인데 도깨비 방망이라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이 도깨비 방망이가요. 그때 비로소 은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돈나라 뚝딱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전제가 안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려고 해요? 자꾸.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기도의 원리라고. 원리.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손을 누가 키우고. 내 삶을 누가 하나?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얘기일 뿐이지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구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될까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의 응답들이 다 됐으면 우리도 한 750만 분을 손에 쥐었지 그죠?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기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케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오늘 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요 먼저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이 시대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다 회가닥 돌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천 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테니 운영하십시오라고 해서 일곱 짓사를 뽑으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시대반이었어요 시대반이 정말 적랄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꼴비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뭘로 쳐 죽였어요? 숨겨있단 말이에요 꼴비기 싫은데 죽으니까 잘 됐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분위기 타가지고 누구까지 죽이느냐 요한의 형제 누구? 야구보까지 이제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났어요 신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꼴비기 싫었거든요 이 분위기 타가지고 당시에 해로드 왕이 야 요거 괜찮네? 사람들 괜찮게 좋은데 지지율 높이려고 사람들한테 지지받으려고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까지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죠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아 난리죠 일곱 지사 중에 스테반이 죽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구보 여러분 야구보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 세 명이 옆에서 항상 쫓아다녔던 사람 중 한 명이 야구보 아닙니까? 그 야구보가 죽었어요 지금 베드로도 죽게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어때요? 위기 중에 대위기죠 여러분 기회는 언제 온다고요? 위기에 온다고 위기에 온다고 이때 이렇게 잡혀진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갑니다 여기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기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쇠사들이 벗겨지고 천사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천사들이 따라가는데 문이 열리고 자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환상인 줄 알았대 그냥 감옥문이 열려서 어디까지 가요? 교회까지 가요 대단한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느냐 기도에는요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저 위에 간절함 아마 제가 설계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간절함 예수님이 왜 짓궂게 굳는다고요? 간절하라고 수로보닉의 여인 기억나시죠? 야 개한테 누가 먹을 걸 줘 왜요? 간절하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간절해지기 위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드세요 간절하라고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해질 때까지 냅둬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원래 아브라함 때 400년만 있었으면 됐거든요 안 간절하니까 안 부르짖잖아요 간절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가 부르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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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간절함이 그게 찼구나 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을 때가 430년 30년 지났어요 만약에 430년이 지났는데도 들간절해졌어 그러면은 시간은 터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간절하길 원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실제로 부흥을 경험했었던 시기도 보면요 부흥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게 교회 차는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교회들처럼 놀랍게 성령이 강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부흥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때 저 때는요 로마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간절하죠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그때가요 산업혁명 때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였어요 미국은 경제공황 때였어요 사람이 죽어나갈 때였어요 우리나라 1907년에 부흥은요 일본한테 죽어나갈 때였어요 죽어나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평안할 때는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그래서 위기가 기회인 거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기도의 기본은 간절함이에요 이에 베드로에게 오게 갇히니 베드로까지 오게 갇히니 아마 제 생각에는 야 우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스테반 죽었죠 야구부 죽었죠 베드로 죽으려고 가다놨죠 나머지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기회는 좋았겠다 위기 때 다 도망가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위기 때 원래 욕하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여있다가 다 한 번에 잡혀갈까 봐 그런데 그렇게 잡혀가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성령으로 은혜 받았을 때니까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본 사람들이거든요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때도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이라고 하는데 간절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머리로 알겠어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니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 설교 들어보시면 아마 비슷한 게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간절한 많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보다 제가 간절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간절해 보여요? 안 간절해 보여요? 그렇죠? 안 간절해 보이죠? 죽겠어요 제가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 사모가 집에서 둘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두려워? 안 두려워 그게 문제지 두려워해야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렇게 강의해 얼마나 두려운 게 중요한지도 난 너무 잘 아는데 두려워하는 게 쉽냐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지옥에 한 며칠 갔다가 데려오면은 그때 좀 두려워 그래봤자 뭐 한 한 2, 3개월 가겠지만 이게 두려움이 쉽겠냐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요? 알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얘기해 할 때마다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제일 간절해야 돼요? 제가 제일 간절해야 되죠? 아니 근데 안 간절해져요 머리로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어 머리로 아시겠죠 이제 근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절절한 간절함이 오기까지는 이것도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간절해지죠?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면서 약팔는 사람처럼 그러는데 이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간절해지느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제 성경에 나와있는 얘기고 저 또한 많이 경험하는 거고 기도 훈련할 때 제가 기도 훈련도 많이 시켰고요 공동체들도 이제 몇 공동체들이 있었고 다 기도에 많은 경험들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상실험 끝났어요 아시겠죠? 인상실험 끝났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을 그래서 왜 안 넘어가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어느 날 왔어요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기도문을 안 알려줘요 우리도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하니 기도문을 알려주는데 그 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 길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안되서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쫙 알려줘요 쫙 알려주고 이건 이제 내용이죠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내용만 알면 뭐해 내용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방법 내용은 요거고 방법은 하면서 간청기도를 알려주세요 간청기도 그러면 내용은 그거고 방법은 이거야 우리가 지금 자 우리 오늘도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되는 거야 주기도문을 누가 보고 그 위에 보면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게 나와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나와요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그거는 친구가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밤에 해가 고픈데 친구네 집에 먹을 거를 가지러 가요 다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먹을 거 좀 달라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간청했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표현을 먹고 달라는 게 기도죠 구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관계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니까 예수님과 내가 친구니까 주님과 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해서 주느냐 간청했으니까 준다는 거야 간청했으니까 이 간청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이렇게 되어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끈질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밑에다 써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귀찮게 졸라댄 적 있어요 없어요 귀찮게 졸라댈 때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아니면 했던 얘기 계속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내가 사탕이 필요하거든 내가 사탕이 정말 먹고 싶은데 지금 2차 저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탕을 먹을 수 있도록 엄마가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졸라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엄마 사탕 먹고 싶어 안돼 사탕 먹고 싶어 안돼 사탕 마시 아이씨 이게 졸라대는 거죠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졸라대는 건 논리가 필요 없어요 간절하면 졸라대는 거예요 장소가 필요 있어요 상황이 필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시장이니까 안 졸릅니까 그건 간절하지 않은 거야 맞아요 간절하잖아요 시장이고 뭐고 남들이 손깍지를 하든 말든 비웃든 말든 알 게 뭐야 내가 간절한데 이게 졸라대는 거예요 이게 간청이에요 지금 친구가 여행에서 왔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체면이고 뭐 양심이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야 문 열어 물론 문 열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애 재였다가 깨우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욕 바가지로 먹죠 바가지로 먹어도 일단 급한데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당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졸라대는 거예요 기도를 주기도 못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를 쓰지만 도깨비 방망이가 금나라로 뚝딱 은나라로 뚝딱 이건 내용이죠 방법은 모르죠 춤을 추면서 해야 될지 깨금발로 해야 될지 달려가면서 해야 될지 점프 뛰면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하라 이건 방법이죠 내용은 그렇다 쳐 방법은 방법이 간청이에요 어떻게 졸라대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뭐 이것저것 거창하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많이 듣냐면 저기 김신혜 권사님도 원래 기도 못했어요 제가 이제 한 5년 전 3년 4년 전 기도 못했어요 철회에 뵙다 가면요 저 권사님이 졸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묵상하고 있는가 이러고 이렇게 했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저러다 가요 저한테 그래요 저는 이제 성경학 공부 오래 했으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가 안 된대요 원래 기도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오래 못하겠어요 어떤 게 좋은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야 여기 여기 못하니까 귀찮게 어떻게? 졸라대듯이 쫄으면 되는 거야 쫄으면 그게 어려워? 쫄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부흥의 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백 번 하면 쫄는 거죠 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기도를 저렇게 해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지 기도가 되나? 아니 큰 소리로 해야지 기도가 되나? 아니 왜 저렇게 무섭게 해야지 기도가 되나? 왜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쫄라대는 거예요 쫄라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길게 길게 길게는요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돼요 이거 백 번 천번 하는 거예요 그게 쫄라대는 거죠 아니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건강하면 자식이 더 좋아요 부모가 더 좋아요 부모가 더 좋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더 좋죠 기도 쫄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부터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찮게 쫄라대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올 때 여러분들이 딱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내가 한번 대차게 한번 쫄라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대차게 한번 쫄라봐야겠다 왜 자식이 막 거창하게 뭐라 그러게 이렇게 세게 쫄라대면 부모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한 게 심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내일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가 점잖고 모양이 있고 멋지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디 그런 게 있어 쫄라대는 거야 자 또 볼까요? 자 관청하는 기도 얘기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불이한 재판장이 있어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섭지 않아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억울한 거를 해결하려고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만나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계속 가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서 재판장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억울한 일인데 나 좀 풀어줘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쫄라대는 거야 안 쫄라대는 거예요 그냥 이 불이한 재판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서운데 하도 네가 귀찮게 하고 쫄라대니까 내가 너의 말 들어줄게 기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여자가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해 쫄라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쫄라대는 거예요 누가 기도 잘하는 거냐? 말을 멋있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얘기지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버튼처럼 무슨 자판기야 식사기도 누르면 식사기도 줄줄줄 나오고 그렇죠? 모임기도 하고 모임기도 줄줄줄 나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신기해 죽겠어 저는 지금도 헌금기도 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있어요 장로님들은 그러다 쳐요 열륜이 있으시니까 아니 어디 가니까 집사도 그렇게 기도해 누르면 나와 은사야 은사 그런데 그런 기도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대차게 조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산정교회 기도는요 조르는 기도에요 조르는 기도 조르는 기도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여기 간청하는 과부가 나오는데 반납 불을 지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오래 참겠냐 들어줄게 들어줄게 지금 딱 뉘앙스가 필요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왜요? 아니 지금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하시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할 거니까 아니 이왕이면 내가 꼭 백 번을 쫄라야 돼요? 아니 한 번 하면은 어 그래 어차피 내가 원한 거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어느 날 어느 날 방 청소를 하겠대 그러면서 청소할 테니까 엄마 빗자료 좀 달라고 하면 얼른 갖다 줘요 아니면 야 무슨 빗자료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무슨 빗자료 달라고 할 때 쫄을 것까지 뭐가 있어 아니 그냥 갖다 주는 거지 아니 어이구 기특해라 어이구 기특해라 야 니가 웬일이라면서 그 빗자료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왜? 누구를 위한 거니까 알고 보면 아와 엄마를 위한 거지 지가 안 치우면 누가 치워요? 내가 치우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 번 기도하면 내따 줄 것 같은데 왜 안 줘요? 제스처가 불러져서 간절함이 없어져서 뭐가 없어져서? 간절함 여러분 쫄라보세요 어떤 간절함도 생겨요 어떤 간절함도 생기다니까요 제가 아까 길렀죠? 이 기도와 신앙의 정말 중요한 베이스는 간절함인데 간절함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수로 분위기의 여인 봐봐요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 새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야 걔도 걔한테 누가 그런 걸 주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래요? 간절함 가지라고 왜 우리가 쫄라야 돼요? , 간절함 가지라고 우리가 간절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쫄을 때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긴장하실 것 같아요 간절함이 지금 게이지가 막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지지지지지지지지 쫄라대니까 자 10분 쫄랐어 20분 쫄랐어 지금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볼 때 그래도 간절함이 한 이 정도는 차야지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가 포기할까 봐 누가 걱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걱정하 King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받는 것도 힘들지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거를 유지하고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유지하고 지키는 게 힘드니까 간절함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가거든요. 여러분 힘들게 받아야지 귀하고 힘들게 받아야 더 지키려고 합니다 쉽게 받으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 왜 그렇게 거창하게 시끄럽게 무섭게 기도해만 해 왜? 그래야만 되나? 아니 간절함이 안 생기는데 어떡할 거야 간절함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조르면서 기도하는데 여기 지금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부르지지라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냥 이 여인은요 밤낮으로 쫄라댄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부르지졌어요 이 부르지짐 또한 그 도깨비 방면을 사용하는 데 중요한 방법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는 내게 읽어볼게 밑에 시작 네 너는 내게 부르지지 많이 들어보셨죠?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지지면 응답하신대요 이 부르지짐이 그냥 큰 소리로 외치다가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원어를 보니까 선포 개념이에요 선포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3.1절에 외쳤던 얘기 그 구호 있었죠?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그 날 1919년 언제야 그 3월 1일 그때 대한민국 독립한 날이에요 안 한 날이에요? 안 했죠? 근데 그렇게 외친 건 뭐 때문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 내가 대한독립 만세는 선포를 그 바람을 선포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부르지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외치고 선포했을 때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부르지 들어줄 것 같지 않으면 부르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지진다는 거는 그냥 큰 소리로 무슨 겁먹들어서 뭐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부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거 이런 원리를 잘 모르니까 아 왜 꼭 저렇게 기도해야 돼? 특히 이게 이런 거 잘 모르면 제가 봐도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왜 텔레비전에서 보면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죠? 막 으아악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월상 기도 안에서 어렸을 때 가서 봤는데요 모르잖아요 그냥 갔는데 막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이천성 목사님이 으아악 야 여기 다 파워 받으니 으아악 막 이렇게 하다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으아악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우와 이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놀래서 기신들일 뻔했어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죠 몰랐죠 그게 어떤 행위인지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또 기도 사역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와 보니 그게 그냥 그냥 거칠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아 이런 원리가 그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물론 항상은 아니에요 쫄라야 될 일들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해요 쫄라야 될 아니 항상 쫄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쫄라요 감사하는 건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쫄라야 될 일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셔야 될 일들이 생겨서 내가 그것 때문에 쫄라야 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불을 지지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포의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왜 왜 이렇게 불을 지지면요 간절함이 생겨요 간절해서도 나오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간절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돼요 랩도도 간절해지게 기도할 테니까 그럼 아니 목사님 대안에 간절함이 있는데 큰소리로 꼭 기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지금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큰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간절함 간절함 이게 졸다가 들으니까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지 제대로 들으면 아 이 큰소리 아유 김집사 겉박집사 그게 아니라니까 이천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기도는 큰소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되니까 쫄르라고 쫄르다 보면 간절해진다고 맞아요 또 또 하나 아니 쫄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간절해진다니까 이미 간절한 사람들은요 아 굳이 그렇게 막 절절해 마음이 절절해요 절절해 그러면은 정말 절절하면 어쩔 때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목이 막혀가지고 눈물 말 질질질 나 그럼 그거 간절한 거 아니야 부르짖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큰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 저 간절해 이미 간절한데요 막 절절절한데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도 돼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오늘 설교하는 거잖아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간청하라고 쫄으라고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부르짖으면서 하라고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하다 보면 간절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자 주요 3창 많이 하죠 네 이거 한국 스타일이에요 이거 진짜 한국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큰소리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요 3창 할 때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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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려는데 주요까지는 나와 어쩔 때는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용기 내서 했는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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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에 몰입될 때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빨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3분 안에 기도빨 받아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5분 안에 기도빨 받아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10분 기다리다가 포기해서 눈 뜨고 구경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기도빨을 언제 기도빨을 기도에 집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경적인 얘기해요 원래 기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탄식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탄식하는 기도 그게 기도가 막 돼 그냥 방언으로 되든 한국어로 되든 기도가 막 나와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거 해보니까요 기도 처음 했던 줌무도 40분 기도하더라고요 했어요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데 그냥 막 돼요 술술술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게 이게까지 되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할 때 이거를 땡겨주는 작업들 기도에 내가 몰입되는 이 시간을 땡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쉽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천창만 해 주여 천창 주여 주여 우리 주여 삼창이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돼 자꾸 버벅대고 내가 애써서 주어짜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해도 돼 물론 그렇게 하다가 터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냥 주여만 계속 외쳐요 외치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주여를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간절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점점점점 나도 모르게 왠지는 잘 몰라 어쨌든 이유도 잘 모르는데 내 안에 주여를 외치다 보니까 간절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간절해지기 시작해서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주여 천창이에요 주여 천창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건요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안에 간절함을 만들기 위한 행위들을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만들어지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안 되면 저도 어려워요 엄청 기도한 것 같은데 5분 지났고 엄청 열심히 기도하면요 집에 가서 녹초가 돼요 그분이 시키면 별로 안 힘들거든요 내가 막 주어짜서 하면 온몸에 막 온몸이 아파 온몸이 왜냐하면 막 안 되는 거 해야 되니까 우리 내일부터 기도할 거잖아요 또 이후로도 제 생각에는 우리 곽효정 건사님이 아 목사님 너무 좋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러셨잖아요 아 너무 좋아 맨날 저는 매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매일 그런 공동체가 너무 좋아 정말 그래서 이러다가 뭐 하면 철회도 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도하고 먹을 거 먹으면서 담소 나누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기 얼마나 좋은 밤새 할 수 있어요 밤새 그거 밤새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할 텐데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누가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물어보면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아니 선정교회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꼭 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그래야 분위기 타서 같이 가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해 되시겠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고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성경이어야죠 성경이어야죠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내 스타일, 내 성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 기도는 시작 네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아유 무기만 돼요 통장도 되지 기도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백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경험하는 건 기도를 경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무기를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는 시작 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간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간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기도하러 올 때 아 난 기도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떼쓰러 오면 되는 거니까 그까이 거 뭐 그냥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천번하고 가시면 돼요 맞아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난다고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아동부 부흥회도 해봤어요 아동부 아동부 아시죠? 그 조그만 애들 얘네들 부흥회 해봤더니요 얘네들 처음에 자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했어요 아 얘들아 뭐 성령 못 듣고 하나님 못 듣고 막 이래서 그때 이제 거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천수 이제 친한 누나인데 천수야 여기 불 좀 질러줘 아니 아동부를 무슨 불을 질러 아동부를 그냥 재밌게 하고 가면 되지 불 질러달래요 그래야 또 어떻게 불을 질러야지 그래가지고 얘들아 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설교 다 하고 기도하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고 있는데 애들이 다 나랑 눈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라라 불을 질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기도했죠 야 기도 좀 해 기도하는 거야 와 이러면서 막 물론 이제 가기 전에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결국 기도로 그렇게 불이 붙어요 우리 산정교회가 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로 기도한다고 가슴 어떻게? 간절히 떼쓰면서 불을 지지면서 그래서 우리 부흥회를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정말 이렇게 떼를 쓰고 하나님 우리 만나주셔야 됩니다 우리 산정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전성기를 맞이해야 되고 성도들마다 하나님 살아있다고 성도들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지금 달라졌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지금 전성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부흥회 때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내일부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